음 네 솔리드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솔리드 아 뭐 제 또래는 대부분의 솔리드라고 가수로 먼저 떠올리는데 뭐 요 기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최근에 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제가 이거 화면이 월봉 입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맥점을 먼저 한번 잡아 봐야 되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여기가 하나의 파동 하라 파동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는 거죠 요런거는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상징되고 난 다음에 시세가 지금 보면 5천원대에서 만원대까지 약 2배 정도 2배 정도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여기 봉 이라면 이렇게 막고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막고 빠지고 그 다음 봉에서 도전을 여기에서 도전을 했지만 내려왔다 도전을 했지만 또 막고 빠지고 그러면 지금 저항이 여기 한 봉 두 봉 세 봉 네 봉에서의 저항은 어디가 잡힙니까 요 자리가 상당한 저항이 되겠죠 아 요런 자리에 요런 자리가 상당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예 조금 더 붙여 본다면 뭐 요런 자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 요 봉 요 자리 자체가 구차는 자리가 여기서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밑에 한 자리를 좀 더 찾아본다면 어 요정도 요 자리가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들 그죠 지금 8500원에서 9000원 이 사이는 엄청난 저항인 거에요 그죠 요거를 1봉으로 돌려 가지고 어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면 자 8500원에서 9000원 요 자리잖아요 위로 잖아요 위로 위로 위에서 거리랑 나왔던 이런 자리들은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윗꼬리 피레침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막고 빠지는 형상 요런 자리가 또 다시 1봉상에서 막고 빠지는 이런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물량은 이익실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거래량 없던 부분 자체가 여기 고가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 물량을 매집에 대한 물량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빠지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급락 후 첫 양봉 급락 후 첫 양봉이 중요하게 있죠 거래량을 실어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거래량이 실렸다 이것이 거래량이 실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많은 거래가 실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여기는 하나의 병고 꼭지를 형성하는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를 표시해주고 다시 한번 더 시세가 바닥을 다지면서 자 거래를 좀 붙이죠 이런 자리도 의미가 있는 자리 되는 겁니다 왜 거래를 좀 붙였기 때문에 자 요런 아 요 봉은 상당히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이 봉은 기준 봉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가에서 이 정도에 대한 거래량을 붙인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봉이 상당히 튀었다는 것은 앞에서 봤던 우리가 이 4,200원 여기 계단식에 대한 요런 거래량이 들어왔던 것과 그리고 요 자리가 하나의 맥점으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거 요런 자리는 돌파가 되면 또다시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한 4,300원 이 솔리드라는 기업은 4,3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자 또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바닥을 다지고 그죠 2060원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겠죠 바로 여기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바닥을 그래서 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지가 나오고 자 중간 자리도 한 개가 있어져야 되는데 매물대로 봤을 때 한 요정도? 그냥 한 3,400원 정도 되겠죠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4,200원에 대해서 맞고 빠지잖아요 의미가 있는 자리를 했잖아요 자 요런 길을 우리가 길을 먼저 만들어 놔줘야지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길을 꼭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봐요 여기 3,040원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지와 저항을 바꿔가면서 지지가 형성되면서 요렇게 타고 올라가서 4,200원 다시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종목분들은 빠지더라도 나중에 3,040원에 한번 또 걸립니다 이 밑으로 이제 과매도를 주고 요렇게 상당히 이 3,040원도 강하게 튀어서 올라갈 때는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주가가 올라왔다가 빠지죠 요 이제 4,200, 4,300원은 왜 지지가 되는지 알죠? 중요한 자리를 했잖아요 중요한 자리를 지금 돌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자 이 다음에 또다시 4,2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라고 했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싹 빠졌다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 밑에 3,040원 자리 요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가 일종의 과매도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강하게 이 추세를 돌리는 봉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는 이탈이 되면 과매도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과매도 구간이 들어왔어요 지금부터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걸 봐야 됩니다 자 봐요 그죠? 빠지니까 과매도 구간이 들어오자마자 강하게 강하게 튀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400원대에서 이게 4,555원까지 약 두 배를 한 달 만에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다시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3,040원과 2,000원대 여기에 대한 작은 이런 박스권이 이런 작은 박스권을 만드는 거예요 자 3,040원 강하게 돌파하면 또다시 의미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 자리 자체가 돌파가 되자마자 이 자리까지 슈팅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가 이 자리는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밑에를 잘 또다시 봐야 돼요 3,040원 자리 봐요 과매도 들어가니까 어때요? 또다시 튀어 나오죠 이거는 뭐랄까 항상 이런 지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력의 평균 매집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이렇게 4,280원까지 올라왔는데 얘가 여기에서 지지 지지 저항 저항 그죠? 출세 돌리려다 실패 요번에 또다시 터치했다 그러면 요번에 돌파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겠죠? 돌파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요 자리까지는 보이는 자리에요 요 자리 얼마입니까? 요게? 5,880원 자 그 위에 자리는 요 자리인데 요 자리 한번만은 못 돌려놓습니다 7,200원대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오늘 6,700원인데 7,240원 위로는 윗고리가 달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윗고리 맞고 빠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매집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평균 가격대가 3,000원대에서 6,000원 2배 5,880원 정도에서 한번 씌웠고 5,880원 6,000원에 한번 씌웠고 요렇게 분봉을 보세요 왜 씌웠다고 했는지 요렇게 의미를 딱 요렇게 두잖아요 괜히 이 차트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서 1봉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튀는데 제곱을 한 번 더 합니다 얼마까지? 일단은 가격이 7,200원 한번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 자리를 찍고 난 다음에 변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솔리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00원은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자리까지 또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7,200원 정도를 7,200원 이상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연출되고 있습니다